오늘은 신혼집 도배지 고르는 날이여가지고 그거 찾아보러 좀 갈 거고 요거는 GBH 거 카디건인데 햇빛에 비치면 좀 잘 보이는데 단추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이 귀여운 그런 카디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카르마를 반대로 타봤습니다 제가 원래는 요렇게 타거든요 근데 반대로도 타야지 탈모에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렇게 탔습니다 오늘은 요 하늘색 가방 에르베커 들고 나갈 거예요 요 제가 봄에만 매는 가방인데 블랙이랑 잘 어울리고 네이비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이거는 저번에 새로 산 삼각대인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거 맥세이프여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삼각대입니다 맥세이프를 한번 쓰니까 맥세이프가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지갑이랑 에어팟이랑 보즈베스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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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을 구매하는 것 같아요 외국은 없는 사람을 찾는거에요 사촌은 어디갔어? 사촌 얘기했죠? 아 혹시 얘기하겠구나 상살리를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이렇게 보고 계신거에요 그래서 이미 모습들이 뭔지를 알아볼 것인가 있어요? 응 캐슬 시켰어 칼국수 물이 잘 안 넣었어요 칼국수 칼국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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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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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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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다진마늘에 얼음을 넣어보았어요 마늘을 넣어볼까요? 뭐야 삶은 단계 삶은 단계 삶은 거야? 삶은 건데 마늘을 넣어서 사는 물에 파는 간장 계란 계란 양파 머릿속이 온통 도와달라 이거 해줄사람 너밖에 없다 근데 2주안에 해달라 넌 할수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남이 머리 만지는거 안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걷는거야 알았어 나 피라마 언제든 부르고 아니야 오늘 부르리로 부유한 이별을 하겠다 그 부유한 이별이 일어날 안가오는 일어날 여보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기다리는 동안 내일 칠해줄거에요 이거는 스무스무드의 누앙스라는 컬러입니다. 탈색 중입니다. 예쁜 인디핑크라고 해야 되나? 스킨톤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베이지와 핑크 사이? 어쨌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예요. 눈썹이 이제 조금씩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이서 보면 엄청 못 발랐는데 멀리서 보면 괜찮습니다. 지금 바른 지 한 10분 정도 돼가지고 이제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눈썹이 약간 이렇게 브라운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원래 쓰던 거보다 이게 더 강력한가 봐요. 원래 쓰던 건 이렇게 심하게 탈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 빠졌는데 색깔이? 눈썹이 누군 건가? 눈썹 숱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내 눈썹이 있나? 없는데? 눈썹이 다 사라진 기분인데? 일단 자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분홍 가디건에 네이비색 스커트 입고 출근할 건데 눈썹 색깔만 엄청 밝아요. 어제 진짜 깜짝 놀랬는데 그래도 메이크업 해놓으니까 별로 티는 안 납니다. 네이비색 스커트 입고 출근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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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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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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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